밤죽, 율자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을 맷돌에 곱게 갈아 죽을 수다가 밤을 삶아 재고 깨내린 것을 함께 넣고 쓴다. 밤죽에는 개비가루를 약간 넣으면 감칠맛과 향기가 좋다. 율자죽 이라고도 합니다. 문헌자료 1번부터 16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박해통곡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권율죽법 이라고 합니다. 2.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율자죽 이라고 합니다. 3. 선반부터 6번까지는 조선요리제법 이고 방신혁 저자가 1921년부터 1934년 밤죽으로 작성했습니다. 7.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에 밤죽 일자죽으로 작성했습니다. 8. 농정, 회욕, 치안기, 전국의 30년경 마른 밤죽, 권율죽으로 작성했습니다. 9번부터 11번까지는 임원십육지 서유고 1835년경 율자죽방 이라고 되어 있구요. 12-13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1954년 밤죽 사철 이렇게 되어 있구요. 14. 고사신서 서명웅이 1771년 밤죽 했습니다. 15. 해동농서 서우수가 18세기 말에 작성하였구요. 16. 조선음식 만드는 법 방신형이 1946년 밤암죽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6. 문은 자료 1, 박해통고, 원문 16. 권확률, 세말잡조, 화민식지, 매갱미, 일승률, 이합, 동전, 번역문 16. 노란 권율을 곱게 가로내어 죽을 쓴다. 16. 꿀을 넣으시기 원한다. 16. 조을 쓸 때마다 맵쌀 한 대와 밤 두옵을 함께 넣어 끓인다. 16. 조리법 16. 말린 밤은 곱게 가로낸다. 17. 맵쌀 한 대로 조을 쓰다가 밤 가루 두옵을 넣는다. 17. 기호에 따라 꿀을 넣기도 한다. 17. 문은 자료 2, 조던무쌍 신식 요리제법 17. 밤을 껍질을 벗기고 쌀알처럼 썰어서 매양맵쌀 한 대에 밤 두옵으로 18. 한대에 섞어 죽을 순환이라 또는 마른 확률을 새말하야 죽을 수어 19. 꿀을 담거나 흙 생류를 엎칠 벗기고 얇게 점여 19. 볕에 말리거나 불에 말려 새말하야 죽을 순환이라 또는 19. 날밤을 삶아서 껍질을 벗기고 얼맹이에 걸러서 쌉쌀집이나 맵쌀집이나 19. 함께 죽을 수어 먹나니라 20. 번역문입니다. 20. 밤을 껍질을 벗기고 쌀알처럼 썰어서 매번 맵쌀 한 대에 밤 두옵을 20. 한대에 섞어 죽을 순환이라 또는 마른 확률을 곱게 가루내어 죽을 수어 21. 꿀을 타먹거나 혹 생류를 껍질 벗기고 얇게 점여 21. 볕에 말리거나 불에 말려 곱게 가루내어 죽을 순환이라 또는 21. 날밤을 삶아서 껍질을 벗기고 월애미 굵은 채에 걸러서 22. 찹쌀집이나 맵쌀집이나 함께 죽을 수어 먹는다 23. 조리법 방법 1 24. 밤을 껍질 벗기고 쌀알처럼 썰어서 죽을 순환이다 25. 마른 확률을 곱게 가루내어 죽을 수어 25. 꿀을 타먹거나 혹 생류를 껍질 벗기고 얇게 점여 25. 볕에 말리거나 불에 말려 곱게 가루내어 죽을 순환이다 25. 방법 3 25. 날밤을 삶아서 껍질 벗기고 월애미 굵은 채에 걸러서 26. 찹쌀집이나 맵쌀집이나 함께 죽을 수어 먹는다 26. 조리법 기계는 굵은 채입니다 26. 문헌자료 3 26. 조선 요리제법 27. 원문 27. 좋은 밤을 겉껍질만 벗기고 물에 불려서 강판에 갈아 가지고 물 조금 치고 27. 체에 걸러서 남비에 붓고 숯불에 천천히 끓이는 이라 27. 권영문 27. 좋은 밤을 겉껍질만 벗기고 물에 불려서 강판에 갈아 가지고 물 조금 치고 28. 물을 조금 넣고 체에 걸러서 냄비에 붓는다 29. 그리고 숯불에 천천히 끓인다 29. 조리법 30. 좋은 밤을 겉껍질만 벗기고 물에 불려서 강판에 간다 30. 물을 조금 넣고 체에 걸린 후 냄비에 붓는다 30. 숯불에 천천히 끓인다 30. 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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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물을 치고 걸러서 냄비에 붓고 숯불에 천천히 끓인다. 조리법 밤을 겉껍질만 벗겨서 물에 불리고 강팔이 간다. 2. 물을 넣고 걸러서 냄비에 붓고 숯불에 천천히 끓인다. 조리기기 강화판 냄비수소입니다. 문헌자료 조선요리제법 본문 재료 밤 두엎 반 물 두엎 쌀 세 숟가락 쌀을 불려서 질그레스에 넣고 방망이로 갈아서 채에 거르고 밤은 껍질 벗겨서 강팔이 갈아 물을 좀 쳐서 채에 걸러 함께 끓인다니라 조리법 1. 쌀을 불려서 질그레스에 넣고 방망이로 갈아서 채에 걸린다. 2. 밤은 껍질을 벗겨서 강판에 갈아 물을 조금 넣고 채에 걸러서 함께 끓인다. 조리기기는 질그레스 방망이로 채의 강판입니다. 문헌자료 6. 조선요리제법 문헌자료 6. 조선요리제법 3. 쌀을 물에 불려서 대강을 으깨어 갈고 밥은 삶아 걸러가지고 섞어 죽을 순다. 설탕을 넣어 먹는다. 조리법 1. 쌀을 물에 불려서 대강을 으깨어 갈고 밥은 삶은 후 걸러서 섞어 죽을 순다. 2. 설탕을 넣어 먹는다. 조리기기 맷돌채입니다. 문헌자료 7. 살림경제 원문 율자죽 소륜거각 절여미립 백앵미일승 율육 이압동자 상동 번역문 밤죽은 밤껍질을 벗겨내고 쌀알만큼 잘게 썬 다음 맵살 한대에 밤살 두옥의 비율로 섞어 한대 끓인다. 동의보감 초리법 1. 밤껍질을 벗겨내고 쌀알만큼 잘게 썬다. 2. 맵살 한대에 밤살 두옥의 비율로 섞어 한대 끓인다 입니다. 문헌자료 8. 농정회용 원문 건율죽 건앙률 세말작죽 화면식 혹생률 커피박사 열일 쇠건 혹과 배건 세말작죽 번역문 마른 확률을 곱게 가로내어 죽을 쓰고 5. 굴을 섞어 먹는다. 또 생방을 밤을 껍질을 벗기고 얇게 깎아서 강한 햇볕에 바싹 말리거나 혹은 약한 불에 굳거나 하여 고운 가루를 내어 죽을 수면 안 된다. 조리법 조리법 1. 많은 확률을 곱게 가로로 낸다. 2. 확률가루로 죽을 쓴다. 3. 굴을 섞어 먹는다. 생방을 껍질을 벗기고 얇게 깎아 햇볕에 바싹 말리거나 약한 불에 구워 고운 가루를 내어 죽을 만들어도 된다. 입니다. 문원자료구 이머신 육지 원문 유류고각 절여밀입 배경미 일승률 유기합동자 구선신은서 번역문 밤을 껍질을 벗기고 쌀알처럼 썰어 매번 맵쌀 한대와 밤투옵을 같이 넣고 죽을 쓴다. 구선신은서 조리법 1. 밤은 껍질을 벗기고 쌀알처럼 썰어 넣는다. 2. 쌀 한대와 밤투옵을 같이 넣고 죽을 쓴다. 입니다. 문원자료 10 이머신 육지 원문 권항률 새말작죽 화멸식 혹생률 커피박사 일세권옥 백화 백원 새말작죽 중부 산림경제 번역문 마른 확률을 고운 가루로 내어 죽을 수억 꿀을 타서 먹는다. 혹은 생률을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서 햇볕에 말리거나 화로 불에 말려 고운 가루로 만들어 죽을 순다. 정부산림경제 정부산림경제 조리법 1. 마른 확률을 고운 가루로 낸다. 2. 죽을 수억 꿀을 해석한다. 방법 2 생률의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서 햇볕에 말리거나 화로 불에 말린다. 2. 고운 가루로 만들어 죽을 순다. 문원자료 10일 임원십육지 원문 생률 팽소커박피 죽하 죽사사하 동남이즙 갱미즙 자주 웅이 잡지 언영문 생률을 삶아 익힌 후 껍질을 벗기고 대나무채에 내려 가루를 취해 찹쌀가루즙이나 맵쌀즙을 함께 넣어 주고 있습니다. 조리법 1. 생률을 삶아 익힌 후 껍질을 벗긴다. 2. 껍질 벗긴 밤을 대나무채에 내려 가루로 만든다. 3. 찹쌀가루즙이나 쌀즙을 함께 넣고 주고 쓴다. 조리끼기 대나무채입니다. 문원자료 12.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쌀 2호 물 8호 밤 4호 소금조금 1. 쌀을 씻어 일어서 물에 담아 불려서 어깨 놓고 2. 껍질을 벗겨 강판에 갈아 재 받쳐 놓고 3. 쌀 으깬 것과 밤 으깬 것을 한 대 넣고 물을 치고 죽을 쏘아서 간을 맞춰 놓는다. 4. 설탕이나 꿀을 쳐가며 먹는다. 번영문 번영문 재료 쌀 2호 물 8호 밤 3호 소금조금 1. 쌀을 씻고 일어서 물에 담가 불려 깨놓고 2. 밤 껍질을 벗겨 강판에 갈아 채 받쳐 놓고 3. 쌀 으깬 것과 밤 으깬 것을 한 대 넣고 물을 치고 죽을 쏘아서 간을 맞춰 놓는다. 4. 설탕이나 꿀을 쳐가며 먹는다. 조리법 쌀을 씻어 일어서 물을 담가 불려 으깨어 놓는다. 2. 밤 껍질을 벗겨 강판에 갈아 재 받쳐 놓는다. 3. 쌀 으깬 것과 밤 으깬 것을 한 대 넣고 물을 치고 죽을 쏘아서 간을 맞춰 놓는다. 4. 설탕이나 꿀을 쳐가며 먹는다. 조리기 개체입니다. 문헌자료 53.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재료는 밤 두 호 반 쌀 세 큰 사시 물 두 호 1. 쌀을 잘 씻어서 불려서 방망이로 곱게 갈아서 채에 걸러 놓고 2. 밤은 껍질을 벗겨 강판에 갈아 물을 쳐서 채에 걸러 가지고 3. 이 두 가지를 모두 한 대 붓고 적당히 끓여서 먹이라. 5. 쌀을 넣지 않고 밥만 갈아 걸러 가지고 죽을 수어도 좋으니라. 번역문 5. 비고 쌀을 넣지 않고 반만 갈아 걸러가지고 죽을 수어도 좋다. 조리법 1. 쌀을 잘 씻어 불려서 방망이로 곱게 갈아서 채에 걸러넣는다. 2. 밤은 껍질을 벗겨서 방판에 갈아 물을 쳐서 채에 걸른다. 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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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두가지를 모두 한대 붓고 적당히 끓여서 먹는다. 4. 쌀을 넣지 않고 반만 갈아 걸러가지고 죽을 수어도 좋다. 조리기기는 최화강판입니다. 문원자료 14. 고사신서 원문 소류를 거각 전려 밀입 매갱미 일승률 유기합동전 번역문 작은 밤을 꽃을 제거하고 쌀알처럼 잘게 썬다. 맵쌀 매번 한대에 밤육 두옥을 같이 넣고 끓인다. 조리법 1. 밤은 작은 것을 골라 껍질을 제거하고 쌀알처럼 잘게 썬다. 2. 맵쌀 한대에 잘게 썬 밤과육 두옥을 같이 넣고 끓여 익힌다. 어성문집이 나와 있고요. 문원자료 15. 해동농서 원문 소류를 거각 저려 밀입 매갱미 일승 16. 이압동자 상동 번역문 작은 밤을 헛질을 제거하고 쌀알처럼 잘게 썰어 맵쌀 한대 밤과육 두옥을 같이 넣고 끓인다. 어성문집이 나와 있고요. 조리법 1. 밤은 작은 것을 골라 껍질을 벗긴다. 2. 밤과육은 쌀알처럼 잘게 썰어 두 대를 준비한다. 3. 맵쌀 한대에 밤과육 두 대를 함께 넣고 물을 부어 끓인다. 문원자료 16. 조선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밤 두옥 반 쌀 세 큰 사시 물 두옥 1. 쌀 잘 씻어 불려서 방망이로 곱게 갈아서 채에 걸러가지고 놓고 2. 밤은 껍질을 벗겨서 방판에 갈아 물을 쳐서 채에 걸러가지고 3. 이 두 가지를 한대 모두 한대 붓고 적당히 끓여서 먹이는 이라 비고 쌀 넣지 않고 밤만 갈아 걸러가지고 죽을수어도 좋으니라 번역문 재료 밤 두옥 반 쌀 세 큰 숟가락 물 두호 1. 쌀 잘 씻어 불려서 방망이로 곱게 갈아서 채에 걸러 놓고 2. 밤은 껍질을 벗겨서 방판에 갈아 물을 쳐서 채에 걸러가지고 3. 이 두 가지를 모두 한대 붓고 적당히 끓여서 먹인다 비고 쌀을 넣지 않고 밤만 갈아 걸러가지고 죽을수도 좋다 조리법 재료 밤 두옥 반 쌀 세 큰 숟가락 물 두호 1. 쌀을 잘 씻어 불린 후 방망이로 곱게 갈아서 채에 걸러 놓는다 2. 밤은 껍질을 벗겨서 강판에 갈아 물을 쳐서 채에 걸른다 3. 쌀과 밤을 모두 한대 붓고 적당히 끓인다 3. 쌀을 놓지 않고 밥만 갈아 걸린 후 죽을수도 좋다 3. 쌀을 쌀쌀 방망이 제 강판 입니다